우리 두 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아 그래 이제 두 분이 선택합니다 어 저 애교 삼행시 보고 싶습니다 아 애교 삼행시 왜냐면 제가 예전에 종국 오빠 애교 삼행시 했었거든요 아 진짜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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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창시였어가지고 고구득 자 그러면 강한나로 한 번 해볼게요 강 강안나 한 안나야 나 나만 볼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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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정말 미치겠다. 야, 정둑이 형 이거 봤어. 나 봤는데. 미치겠다. 진짜 짜증나요. 주심대요. 어, 네. 강우 씨. 예스. 자, 강. 강한나. 왜, 뭐야. 베베꽃다, 베베꽃. 뭐야, 뭐야. 한. 한 가지만 얘기할게. 나? 나 너랑 짝 하고 싶어. 오, 웃기고 있네. 웃기고 있네. 아, 진짜. 아, 이거 왜 이래. 아, 이거 왜 이래. 아, 이거 왜 이래. 애교 사면 쉬는데 왜 이래. 됐어요? 네. 두 분 중에 한 분에게 주인형을 주시기 바랍니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자, 이때 초롱 씨가. 자, 이때 초롱 씨가 만약에 잠깐 할 수도 있고요. 저 사실. 아니, 뭐. 그냥. 저 사실. 아니, 뭐. 네. 저 사실. 아니, 뭐. 네. 그냥 남는 분이랑. 남는 분이랑. 남는 분이랑. 남는 분. 남는 분. 뭐하는 거야? 빨려.